메이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눈을 크게 뜨세요. 정말 아름다우신 씨의 본 메이크업 제안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대표인 씨가 화장품 광고 모델로 나서며 자신의 미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화려하고 촉촉한 그녀의 입술이 돋고 있는 런칭 행사장에서 만나봤습니다. 바로 어제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날 현장에서는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메이크업 시안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사진만으로도 메인 모델 김태희 씨의 미모는 빛이 나는데요. 그럼 그녀를 직접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습니다. 참 기쁨이고 또 로즈홀릭과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날은 김태희 씨가 출연한 TV 광고에 시사도 있었는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밤샘 촬영한 영상에는 김태희 씨의 고혹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사가 끝난 후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김태희 씨가 무대에 등장을 했는데요. 멋있게 등장하네요. 이렇게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조금씩 나타나야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김태희 씨 마치 그리스 신화의 여신처럼 강렬하고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무대에 등장하네요. 정말 예쁘죠? 진짜 예쁘죠? 정말 예쁘죠. 안녕하세요. 케라 모델 김태희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케라 모델로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지켜봐주시기 바랄게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인데 그 기업의 대표 브랜드 모델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여성으로서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는 저희가 광고 동영상을 봤거든요. 아직까지 방송이 되지는 않았는데 75초짜리 풀 버전으로 봤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굉장히 고성인 것 같던데.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밤샘 촬영을 하면서 스태프가 고생해서 찍었거든요. 모델로서 처음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TV 씨라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모델로 선 립스틱을 꺼내보는 김태희 씨. MC 김범수 씨가 조금 난처한 부탁을 하는데요. 김태희 씨?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살짝 입에 발라보시는 거예요.